제노야! 도대체 뭐라고 이런거야? 여기 뭐가 있는데 그래? 저기야 아니 저기야 아니 이거 이 토마토를 긁어먹고 있는건가요? 아니 이런 헤엥? 이거 뭐야 이건 무슨 물티슈야 뭐야 아니 이거 토마토 제롱 이게 무엇이죠?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런 사고를 칩니까? 사고에는 나이가 없다는건가요?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입증을 했네요 뭘 자꾸 먹으려고 에이 바보야 바보 아니지 천재야 너는 천재롱 담비는 바보담비 담비 오씨 먹었네 안돼 끝 엄마 이거 제롱이가 이렇게 먹었다 제롱아 너 씻지도 않고 어떻게 씻어서 아침마다 좀 드는데 무농약이야 야 제롱아 너 이빨 진짜 많다 무농약 아니야 엄마 강아지 이빨이 몇개인지 알아 총? 강아지는 이빨이 42개래 근데 우리 제롱 우리 담비는 3개밖에 없어 가엾은 담비 제롱아 너는 근데 진짜 이빨이 42개면 너는 생맹수다 생맹수다 제롱이의 행복한 시간 끝 끝 역시 장바구니에 정신 팔린 아이란 엄마 무슨 장바구니가 3가지냐 3가지 이제 검정봉다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검정봉다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검정봉다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기억합니까? 아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러 가는 제롱 제롱 선수 아 역시 물먹기 선수 제롱이는 근데 물먹기 대회 나가면 1등 할거야 물 한 번에 많이 맛있게 먹기 대회 물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마신다 제롱이가 물을 진짜 많이 마신다는게 담비가 오고 나서 입장된게 제롱이 슈는 약간 뭐랄까 약간 식초인데 조금 희석한 식초를 한 바가지 근데 담비는 무슨 한 요맨큼 그 마른 줄 쓴 제롱이가 물을 진짜 많이 먹냐고 근데 담비도 요새 이제 물 잘 마셔 처음엔 물 못 마셨는데 제롱 오늘 얼굴 보기 너무 힘듭니다 얼굴 드디어 봅니다 너무 예쁩니다 잘생겼어 눈눔해 눈눔해 영꽃을 하게 나오네 와 예쁘다 제롱아 너 새로운 장난감 좀 소개해줘 어 아 아니야 어 나간다고? 그래 알았어 나가 헤이 아 그 때 그 때 그라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